하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브로우 고구마 오늘의 브로울러는 불 오늘의 이벤트는 핫존입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게임 시작합니다 상대 브로울러가 모두 가운데로 이동했기 때문에 위쪽에서 전체 없이 차곡차곡 점유회를 쌓아갑니다 블루팀 점유율 20%까지 올라갑니다 상대 브로울러와 1대1 전투에서 승리를 하듯 두번째 전투에서 세대합니다 상대팀 반류를 처치하고 가운데서 점유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관리의 공격으로 인해서 데미지를 입은 상태입니다 특수 공격을 사용해서 배출을 적극적으로 펼쳐줍니다 전율 95% 승리까지 3% 남았습니다 블루팀 승리합니다 승리로 게임 마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